앞으로는 왁스 코팅을 한 차량을 유리막 코팅을 했다고 속히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는 유리막 코팅과 왁스 코팅을 구별하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보험금 부당 청구를 막기 위해 이를 구별하는 기법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개발원은 코팅을 한 자동차 표면에 에타론을 뿌린 뒤 발수 성능이 사라져 물이 잘 튀겨져 나오지 않는다면 왁스 코팅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리막 코팅은 비용이 고가인데도 왁스 코팅과 구별이 쉽지 않아서 그동안 이를 악용해서 보험금을 부당하게 청구해도 확인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